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자측 깜빡이 맞어. 아니야.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앞에 신호가 잘 들어왔죠? 가다가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클러치 꽉 밟고 멈출게요. 스탑 스탑. 그렇죠? 자측 깜빡이 켜고. 그렇지. 깜빡이 꺼지니까 신경쓰지마. 화살표 들어오면 브레이크 떼고 철치 출발합니다. 확 댈지마고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확대면 꺼진다고 내가 그랬잖아. 뭐 말이 무섭게 그렇게 확대버려. 시동 전화 빨리.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브레이크 떼고 출발 앞에 보고. 픽스로 나면 끄고. 끄고 깜빡이. 깜빡이 끌어. 깜빡이 끌어. 깜빡이 끌어. 깜빡이 끌었던 뜻이야. 돌발이 아니야. 돌발은 돌발 돌발 이거야. 그럼 요속도 딱 좋다. 이렇게 밟는 거야. 얼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N소리도 좋잖아. 좀 더 올라갑시다. 클러치 밟고 스탑.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1초 되면 바늘 보고 왼쪽. 바늘 보고 내려가면 멈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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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늘이 안 내려갔잖아. 저 바늘 저 바늘. 아. 어헤이. 세로 밀린 감점입니다. 바늘. 아. 바늘에 들으면. 아니 바늘. 발이 아니라 바늘. 바늘 올라가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야지. 브레이크 떼야지. 브레이크 떼야지. 바늘이라 했잖아. 이거. 발이 아니라. 나갔다 갔다 갔다. 집중해. 아 예예예. 아. 아 재미있지 않아요. . 지금 조금 많이 갔어요. 저 노란대로 안 보여. 그렇죠? 네. 이랜 더 부끄러야 돼. 클러치 밟고. 스톱. 탈선 3점입니다. 빨리 후진 놈. 빨리 후진 놈. 네. 뒤로 빼. 맞춰요. 그러니까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빨리 빼. 뒤로. 뒤로 빼. 빨리 빼. 이제 브레이크 떼야지. 탈선. 감정입니다. 빨리 빼야지. 봐봐. 이렇게 막 빼면 안 되지. 봐봐. 풀고. 주차 시간 초과 감정입니다.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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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y. whom. man. 왜 안들려? 자측 깜빡이 켜자고 집중! 자측 깜빡이 켜자고 자측 깜빡이 켜자고 촉박! 이거 와이프잖아 자측 깜빡이 켜자고